다시 그룹에서 활동하다가 솔로로 나오면 뭐가 좀 다를까요? 혼자서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만의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그리고 노래를 참 잘 받으셨어. 노래 잘하시죠. 네, 참 잘하시네요. 한 3년만 좀 일찍 나오셨으면 지금쯤.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. 그런가요? 네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이어지는 문제입니다. 우리 김매씨입니다. 여러분, 박수주시 바랍니다. 자, 쉬운 년 달이죠. 김매씨에 사랑한 손발송.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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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당신은 정말, 정말 몰라. 사랑한 손발송이 동음직인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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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